해양수산부 새 장관에 부산의 유기준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비롯한 산적한 해수부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 3선 의원에다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와대는 해양수산 관련 전문 식견에다 정무 감각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기준 내정자는 윤진숙 장관의 사퇴 파동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해수부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기준 내정자는 친박 핵심으로 청와대와의 교분이 두텁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부터 해수부 장관에 거론됐고 본인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유기준 내정자 앞에는 해양수산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해양특구나 해양금융, 부산 북항재개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하며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면서 싸운 경륜이 이 같은 현안을 처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준 내정자가 해양수산부를 추스르고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해양행정에 대한 빠른 학습과 더불어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KNN 송은재입니다. 서울에서 KNN 송은재입니다.